이번 시간에는 D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D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ㄷ 발음과 비슷하지만 B 발음을 우리가 연습했을 때처럼 조금 더 끈적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세요. D 소리가 나는데요. 우리나라 ㄷ 발음 같은 경우에는 D 이렇게 소리가 나죠.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도날드죠. 도날드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Donald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과자 드셨을 때 입천장 까질 때 있죠. 오감자나 새우깡 같은 거 먹었을 때 입천장 까지는 곳 있어요. 입천장과 윗니 사이에 있는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. 그곳을 치경이라고 하는데요. 그곳에다가 혀를 갖다 대고 떨어뜨리면서 내주는 소리예요. 그런데 조금 더 우리나라 ㄷ 발음 할 때보다 더 붙었다가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 다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정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. 제가 단어를 또 불러드리면 뜻과 함께 보시면서 입으로 따라 해주세요. 포인트는 조금 더 끈적하게 떨어지는 겁니다.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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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쉬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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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러 다우러 daughter, decent, describe, describe, dollar, digital, digital, definition, definition adult, candy, middle, middle 방금같이 middle 이 발음은요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어요 약간 ㄹ 발음처럼 발음이 약해져요 middle, middle 이렇게 발음이 잘 안되고요 middle, middle 이렇게 발음을 연습을 해주세요 ready, ready 이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고 발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음이 약해진 것은 ㄹ처럼 발음이 됩니다 d 발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서 발음이 약해질 경우에는 르 정도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ready tradition video independent bird bird 자 끝소리로 갈 때에는 발음이 아주 약해져요 일부러 bird 이렇게 소리를 낼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소리만 d 소리로 내주세요 그래서 bird bird end end guide guide thi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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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a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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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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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d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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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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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cceed succeed recomm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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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발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서 입으로 자꾸만 따라해주세요 다음에는 이 발음을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8 8 9 9 10 10 11